자 다음은 KB손해보험의 라이벌 메르치입니다. 일단은 지금 보호방 설명드리고 있는데 메르치거 과일 2대 주요치료비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메르치. 메르치거 11월달 신상품 이슈. 더 강력해지 2대 주요치료비. KB한테 밟힐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2대 주요치료비 메르치도 어떻게 강해졌는지 한번 내용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메르치거에요. 2대 주요치료비. 급여, 비급여, 정예 2억, 비례 3억, 총 5억까지. 그리고 요한병원 1억, 뇌혈관 허율성 부정매, 한방재활병원까지 4억.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뇌심 최대 9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또 또한 순환계 주요치료비 탑재. 암내심 최대 21억. 나중에 100억도 나오겠네요. 21억을 받으려면 이거 다 진짜 암내심 동시에 걸려야 되고 죽을병 걸려야 돼요. 진짜. 암 입원치료비 최대 천만원. 3일만 입원해도 30만원. 하루에 10만원씩. 10일 입원하면 100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80대도 148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따끈따끈한 정무님. 구독 좋아요. 재밌다. 느낌이 좋아요. 잼나요. 이거 어거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재밌다니까 다행이네요. 교사처, 변호사 선임비용, 운전자 벌금, 탑승중, 비탑승중도 역시 DB손해보험이 6개월 배타적이 끝났기 때문에 KB와 메리츠가 동시에 출시가 되었다. 모두 보장이 돼요. 더 강력하게 돌아온 2대 주요치료비. 특히 순환계 주요치료비와 52개 코드. 내열관 허율성 부정맥까지. DB손해보험이 54개가 나왔죠. 54개. 그리고 2대 주요치료비. 급여, 비급여 같이 되고요. 내열관 허율성. 그리고 수혈증만 되죠. 그래서 수혈증, 수혈증만 되는 거예요. 2대 질병치료비는 수혈증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하다. 이런 부분들. 4억, 5억 합산해서 9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 강력해지는 2대 주요치료비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2대 질환, 2대 주요치료비, 메리츠, 급여, 비급여 최대 5억까지. A사는 급여, 비급여 5억까지만 가능하다는 거. 순환계 질환, 주요치료비 10년간 보장이 되는데요. 기존의 내열관 허율성에서 부정맥 포함해서 보장이 되고 모든 병원, 모든 유양에도 됩니다. 최대 1억 3억, 합산해서 4억까지 되고요. 최대 9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최대 보장 9억, 요한병원이 포함이 돼요. 타사는 요한병원이 보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5억까지만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암 2번, 페이백이 출시가 되었어요. 80세 여자도 1480원, 3일만 입원해도 30만원, 10일 입원해도 100만원, 암 유산 구분 없이 입원비가 보장이 되고요. 모든 병원 입원 보장이 되고 1, 3인실, 다인실, 가족감병통합, 납병동 6시간 있으면 입원해 주는 거. 단기, 장기 입원 구별 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해진 또또암. 또또암으로 우리가 3대 주요치료비, 암, 뇌, 심, 부정맥 21억까지 가입이 되고요. 암 주요치료비 17억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순환계 주요치료비도 4억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매우 큰 장점이 있다라는 거. 3대 주요치료비 21억이에요. 네, 이렇게 가입하시면 암 주요치료비와 종합병 암 주요치료비 같이 가입하면 17억. 네, 17억이고요. 그 다음 밑에만 가입하면 특정 순환계 질환 치료비 같이 넣게 되면 4억까지, 4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탑승 중 신단보호.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교사처 2억, 병호사 5천만 원. 탑승 중인데 비탑승 중으로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벌금 3천만 원. 비탑승 중 차 대워놓고 이게 내가 시선 끄고 나왔는데 이게 오 내려갔어요. 그래서 비탑승 중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신단보호 더욱 강력해진 비운전자죠, 운전자. 비탑승 중 신단보호가 탑재가 되었다. 택배 물류기사 A씨는요, 배송위에 언덕에 주차해놓고 택배 차량이 움직여 타인에게 중상해. 비탑승 중 사고 발생.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공차 사고, 병호사 선임비용 이렇게 해서 넣으실 수가 있다. 그래서 40세 기준으로 3,800원, 여성도 3,800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순환계 주요출업이 요한병원 1억까지. 그래서 매체는 1억. 타사는 안 됩니다. 요한병원 1억까지. 타사 나이 없어요. KB는 5천. 네, 그리고 내 맘대로 맞춤 플랜 2대 주요출업이죠. 가성비 저렴한 건 4억, 실속형은 7억, 고급형은 9억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 3만원대, 3만원대 가입이 가능하고요. 2대 주요출업이 특정 순환계, 요한병원, 그 다음에 병원, 요한병원 제외. 주요출업이 100만원부터 3천만원. 2대 주요출업이까지. 결론은 다 가입하면 9억까지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는 순환계 2대 주요출업이죠. 제가 유튜브에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타사는 뭐만 되죠? 수혈증만 돼요. 수술, 혈정, 용해치료비. 그 다음에 뭐죠? 중, 중환자씨 치료만 돼요. 병원병수지 보면 처침이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비 60만원만 주죠. 60만원. 60만원만 주고요. 일단은 멜치안, KB는 급여 부분 모두 다 되기 때문에 130만원 통 크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보는 순환계 질환 주요 치료비, 내경색, 요한병원 치료 사례예요. 요한병원. 그래서 이게 I-63이 나왔는데요. 질병균, 질병균, DRC. 여기 보면 진찰료, 입원료, 재활 물리치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거의 1,112만 2천, 112원. 이렇게 해서 멜치는 천만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타산을 아예 안 낸다는 거. 그리고 또 또한 인기가 뭐냐면 30종 전이안 폼에서 출발지 갑상소함이 나중에 전이안 림프저까지 전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도착지 기준이지 출발지 기준으로 예전에 안 좋은 상품처럼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3대 주요 치료비, 암 순환계까지. 그래서 암 주요 치료비 17억, 순환계까지 4억, 21억. 역대급입니다. 21억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암 입원비 최대 천만원 페이백까지. 3일만 입원해도 30만원, 10일 입원해도 100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되고요. 단기, 장기 입원도 입원일당도 페이백이 가능합니다. 자 입원비 부담 덜어주는 암 입원비 페이백이에요. 하암 치료도 10일간 입원했어요. 100만원 사용시 100만원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암 입원일당 페이백. 그래서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네, 이렇게 해서 천만원 똑같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 입원일당 치료비 플랜이죠. 암 입원비 치료비 높은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암 주요 치료비. 오늘 설명한 게 암 주요 치료비, 2대 주요 치료비.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최저 보험료 없는 납 병동. 암 입원비 페이백이에요. 6시간 머물렀데 항암 치료는 10일 받았어요. 열대 400만원 환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암 입원일당 페이백. 네, 그리고 납 병동 입원비 300. 그래서 지금 400까지 받을 수가 있다. 4천원, 2천원에. 자, 그리고 다음은 5년에 암, 강경화만 아니면 가입이 돼요. 제가 어저께 롯데 거 올렸는데 롯데는 005죠. 005. 그래서 3개월 이내, 5년 이내 입원 수준 없으면 바로 가입이 가능해요. 암이랑, 아까 뭐라 그랬죠? 강경화. 강경화. 네. 그것만 아니면 전부 다 005, 총 1편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이 암 간만 묻는 건 305일 거예요. 3. 3이 무조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상피, 내암, 간질환. 네,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매치, 승, 최저 보험료, 최저 보험료 삭제가 됐어요. 30종 통합보험도 20대 남자 2,180원으로 최저 보험료도 없다. 자, 받고 또 받는 간병인 플랜이죠. 간병인 사용일당 매치 20만원, 유안병원 5만원, 간호간병 7만원, 간병비용 200만원, 일반 병원 간병인 보험 200만원이 100만원으로 축소가 되었다. 그리고 유안병원 500만원, 그리고 유안병원 간병인 비용 100만원 환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거, 이런 모든 거 넣어도 남성 50대 기준으로 33,650원. 여성은 4만 2천원대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간병인 비용 지원이죠. 페이백. 간병인 2주만 사용해도 간병비가 210만원 나왔어요. 100만원 따로 추가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메르츠 310만원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AI는 210만원으로 타사가 한도가 좀 낮다는 거. 간병인 사용일당도 210만원 똑같고 페이백 되고 타사는 페이백 안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 자, 간병인은 직접 보내드려요. 추가 비용 없이 간병인 지원. 간병인 짧게 쓸 일이 많아요. 직접 구하기 번거로워요. 간병비가 올라 자기 부담금이 걱정돼요. 전화 한 통으로 간병하게 신청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간병인 보내줌, 100% 배상 책임. 자기 부담금 없고요. 인건비 몰라도 걱정 없다. 간병비. 그래서 간병인도 정말 파격적으로 매우 낮게 그래서 여성 고객을 잡기 위해서 매우 낮게 일단 설정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메르츠는 면책 감액이 삭제가 됐어요. 1인시 60만원. 타사는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메르츠나 지금 몇 군데는 건재하다. 그래서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상급종합병원은 매치가 60만원. 타사는 다 5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상해 질병, 상급종합병원 1인시 네, 그래서 40세에 40만원. 그래서 60, 어, 지금 1인시 40만원, 밑에 20만원. 합이 60만원이죠. 그래서 60세 남성 기준으로 4,100원. 쭉 올라가고 여자도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년 납, 100세 만기로 한번 세팅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간병인 1인시 꿀조합이에요. 하루 일당 80만원. 그래서 1인시 60만원과 간병인 20만원. 합이 8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1인시 상급종합병원, 일반 병원에도 가입이 가능하고 50세 남성 2만 2천 6백원. 그다음에 60세 남성 2만 5천 8백 20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통수, 누수, 태풍, 화재 주택의 모든 피해예요. 주택 보장보험, 누수, 급배수, 누출이 5백에서 1천만원 늘어났고요. 배상책임, 임대인, 일상생활, 네, 이런 거. 태풍은 풍수재해, 태풍으로 인한 파손, 통유리, 담장, 폭우, 침수로 인해 도매장판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재예요. 화재는 주택화재, 그다음에 화재복구비용, 임시거주비, 그다음에 화재벌금, 화재배상책임, 주택, 네, 그렇게 해서 이 모두가 화재에 속하고 있다. 그래서 누수, 태풍, 폭우 이런 거 다 넣어도요. 급배도 넣고 풍수재해 2억 넣고요. 네, 풍수재해 2억 넣으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화재 손해 2억 5천, 화재벌금 2억 5천, 주택건물, 화재보험 이런 것도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메리치가 메리치답게 매우 좋아졌다. 자, 원조죠. 펫보험의 원조. 보장은 크고 보험료는 싸고 청구하기 쉽게. 펫은 펫포밋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압도적인 보장, 보상청구 한도가 250만원, 타사는 천만원, 그리고 기본 보장도 피부, 세개골, 구간골, 발치, 스케일링, 아포퀘, 그다음에 어깨 유일하게 자동 청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험료 역시 타사보다 더 저렴해요. 이런 식으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따로! 안녕!